안녕하세요! 아마타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식 해장국을 준비해왔어요. 소고기 해장국이랑 소고기 선지 해장국 같이 넣어서 섞었고요. 당면도 추가했어요. 수육, 겉절이 김치, 깍두기 김치, 마늘이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청양고추는 여기다 넣어서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넣었는데도 맛있어요. 이 정도만 넣어서 먹어볼게요. 뜨거운 물 공간이 쫄깃냄지잖아요. 저는 한입에서 먹습니다. 드는 먹방이 너무 맛있었어요. 보쌈가 들어간 곳에서 먹을 때 더 많은 먹방이 있을거 같아요. 참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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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참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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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겠습니다 왼쪽 마늘은 너무 맛있어요 얹어서 마늘도 얹어서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고춧가루 선지도 너무 신선해요 치킨이 좀 바르다보니까 진한 양념은 음료는 사이다에요 오! 플레이너리 너무 맛있어 뼈가 있을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냉이 콩나물 고추냉이는 맛 고추냉이 고추냉이에서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된장조차도 맛있어요 rendre게 뱉은 거짓말이에요 서페이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pero oo 저는 해드릴 너무 Hundred 너무 맛있어 2분 후 1분후 12분 후 4분 후 1분 후 2분 후 고소하고 오징어 돈치즈가 엄청라고 맛있 splendid 빼냄새는 아직도 먹고 싶어서 돈치와 소스에 들어있는 고소 고소하고 달콤하고 chio 완성! 계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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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네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왔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